나 이거 알 것 같아 이거 알 것 같아 이거 누가 몰라 이거 누가 몰라 아름다운 날 나 이거 봤어 아름다운 날 나 봤어 아름다운 날 이병헌 형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선생님 아시나봐요 이병헌 최지호랑 거기 약간 애까지는데 약간 애까지는데 야 근데 이거 어려운데 자 박을 깨시면 구조가 됩니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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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형? 누구야 형이에요? 어우 깜짝 놀랐는데 대박나세요 아버지 네 야 이거 맞을라나 봅니다 형 맞아야 돼 내가 지금 장면이 좀 헷갈려 인상 깊은 장면 바닷가 찬 어? 어? 바닷가 찬 어? 아니야 아니야? 아니지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맛있겠다 아니야 아니야 그거야 아니야 땡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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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 난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 듯해가지고 땡인데? 아닌데? 아니 근데 어디인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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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아닌데? 아니 어디야 어딘져 어색 맞겠지 여기가 어색 아ач 아니 어떻게 된 거야! 이겼다 오늘! 이겼다! 이겼다! 몰랐잖아! 다른 레슨도 한 거 아니에요? 신나러 레코드판이 레코드 아니죠? 왜 맞게 만난다? 이정도 초반에 거기서는 거의 배드신이지! 배드신이 있었어요? 이겼다 그러면 무효 무효! 배드신 전에! 연습경기! 내가 또 키스 씨를 그걸 봤거든요! 맞아요! 그것도 맞는데 아마 레코드판이 뭔지 알 거예요! 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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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가? 아 근데 이런 식으로 우기심을 끝이 없어요! 아니 지금 어떻게 해요? 확인해본 결과! 거기 첫 키스 장소가 왔습니다! 내가 이제서 키스! 아니! 유영의 연결!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! 아니! 그걸 어떻게 맞춰요! 대충! 대충 어려운 붓이 내가 헷갈렸거든! 그런 건 다! 아니 그 내용이 뭔데? 아름다운 날들이! 이번 영상이 어떻게 됐는데? 둘이 살아온 얘기지! 아름다운 날! 아름다운 사랑의 얘기지! 비극이야! 비극이야! 어떻게 됐는데? 잘 안되지! 잘 안되지! 잘 안되지! 해프엔딩인데? 빠그엔딩인데? 뭐야! 뭐야! 헷갈리는 거야 2개가! 섞을 수 있어! 아니 그리고 중간 인간을 보다 보면 그럴 수 있지! 그거 아닌데! 아닌데! 그러니까 키스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! 너무 많이 해! 너무 많이 해가지고! 그리고 아니! 헷갈려 헷갈려! 드라마는 원래 그 앞에 거 먼저 찍을 때도 있잖아요! 뒤에 거 나중에 찍을 때도 있잖아요! 헷갈려! 헷갈려! 그리고 약간 지우도 좀 약간 우기는 게 있네! 아! 스타일링 조금 약간! 자! 헬링볼 7개 획득하셨구나! 두 번째 문제! 빨리 뛰어야 돼! 빨리 뛰어야 돼! 빨리 뛰어야 돼! 드라마! 겨울연가에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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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울연가 나왔어! 겨울연가 봤어! 겨울연가 봤어! 겨울연가! 나 정말! 배영준! 배영준이! 강당에서 최지우에게 쳐준 피아노 곡으로! 아유! 아니 돼! 아유! 아유! 나 이거 아는데! 나 이거 알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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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깨면 되죠! 제발 나세요! 잠깐만! 지우씨 뭔데! 딱 뒤에! 자! 이거 정확히 압니다! 제가 겨울연가 완전 팬이어가지고! 겨울연가에서! 제 형제 감당해서 체중에 전혀 피하라. 트로이 메라이. 트로이 메라이. 트로이 메라이. 그럼 어떻게 하냐고. 트로이 메라이. 오빠 왜 알려고 그래요? 트로이 메라이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트로이 메라이. 트로이 메라이. 틀렸어. 틀렸어.